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씬의 초대사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죠. 가습기 살균제 재난실화를 담은 영화 공기살인의 배우 김상경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게 제가 영화를 하게 되면 항상 개봉할 때 시내타운에 왔어요. 이렇게 각방을 쓰는 건 처음이에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박하선 씨를 처음 옛날에 방송에서 왔을 때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친구 굉장히 이미지가 좋다. 그래서 저 친구 분명히 잘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같이 볼 수 없이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좋은 말씀을. 눈여겨봤어요. 틀다가도 이제 뭐 하선 씨 연기하는 거 있으면은 보호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유세영 씨하고 결혼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은영 님이요. 상경 배우님 청자켓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수경 님이 웃는 거 너무 귀여우시네요.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뭐 귀여울 것까지. 와, 9721 님이 아니 김성용 오빠는 왜 맨날 같은 티만 입냐고. 아, 이게 옛날에 방송을 할 때 맨날 같은 티가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팬분 중에서 티셔츠를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화 홍보 뭐가 있었나? 그런데 그 생각은 계속 했어요. 팬분이 주신 거니까 많이 입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두 번 정도 입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맨날 입죠?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고 보니 프리티 큐티였는데. 아니었는데. 아, 정말 윤세경 님이 꾼디 시네타운 1일 디제일 때. 와, 1일 디제일도 하셨군요. 네, 됐죠. 꾼디였대요. 와, 2018년이었는데 모든 잘 아는 꾼 같은 디제이라서 꾼디라고 하셨다고. 꾼은 참 여러 가지였지만 좀 어감은 참 사기꾼도 있고 그래가지고.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애칭으로 그때 붙여주셨는데 제가 워낙 시네타운에 애정이 많아서 그때 기회가 돼서 아주 재미있게 방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막 뭐 노래도 하고 가셨나 봐요. 노래를 했어요, 제가요? 아니요, 아니요. 뭐 꾼디라고 하길래 뭘 하셨길래 꾼디라고 하셨을까. 제가 뭐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것저것 막 얘기해서. 그런데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이제 디제이를 처음 하면 이 녀석이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우리를 웃겨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데. 제가 별 실수 없이 주책을 떨어가지고. 너무 잘하셨구나. 잘했다는 표현보다는 얘기하는 거 좋으니까. 그리고 아마 시네타운일에서 더욱 조금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영화 홍보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오는 코너이기도 한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 말도 술술 나오고 또 특히 영화에 관련된 방송이니까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정치 얘기하라고 하면 피곤하잖아요. 맞아요. 아주 편하겠습니다. 2883님이 완전 동안이시라고. 예전에 관리왕 라이벌로 브래드 피트를 뽑으셨던 게 생각이 난다고. 지금도 여전하냐고. 이게 이것도 약간 완전히 된 건데 제가 어떻게 피트형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테스형 같아요. 우리 브래드 피트형 그렇게 멋있는 분 하면 팬들이 욕을 하실 테고. 그게 아니고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가 행보를 보면 저는 좀 그런 게 자연스러운 멋을 좋아해서 헐리우드에서도 배우가 좀 나뉘어지는 게 뭐냐면 외모를 조금 성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아주 요즘에 멋지게 생기고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관리도 같이 하는 거죠. 신체적인 관리도 하지만 정신적인 관리를 잘해서 주름이 멋들어지게 드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브래드 피트나 여러 배우가 있죠. 그렇게 나이를 잘 들고 싶다는 의미에서 라이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군요. 그런데 뭐 브래드 피트네. 한국의 브래드 피트세요. 그러지 마세요. 욕먹습니다. 9230님이 아 저도 알아요. 제 친구가 예전에 스태프로 김상경 씨와 함께 촬영을 했는데 촬영장에서 김준마로 불리실 정도로 너무 재밌으시고 말도 너무 잘해 주시고 스태프들 이름도 다 외워주시고 너무 편하고 좋으셨다고 정말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라고요.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선 씨도 이제 촬영할 때 보면은 이런 변명이 저는 생긴 게 뭐냐면 촬영 현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밤사는 일도 많고.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주연 배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제가 뭐 괜히 똥뽈 잡고 앉아가지고 그냥 자 이제 촬영해볼까 괜히 이러면은 좀 분위기가 좀 엄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제가 했던 작품들 좀 심각한 작품들이 많아서 맨 처음에 저를 보시면은 굉장히 무게감 있게 생각하셔서 어려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농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좀 웃기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준마처럼 말이 많아지는 거죠. 아줌마처럼 말도 많아지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스태프들 이름을 외우는 거는 제가 뭐 항상 작품 때마다 하는 루틴인데 그 김춘수 신의 꽃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사람한테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촬영 현장 다닐 때 그 차에다가 이제 앞에다가 항상 스태피를 붙여놔요. 그래서 뭐 길면 한 10회차 아니면 한 5회차 안에 거의 이름을 윤곽을 다 알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이걸 왜 공감을 하냐면 전에 시상식 때 한 번 선배님을 뵀었는데 저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고 그 자리가 되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말을 많이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너무 좋은 분이다. 제가 늘 좋게 봤다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사람은 말 별로 안 붙였을 거예요. 그래요? 괜히 먼 산바라보는 척. 바쁜 척할 수도 있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꼭 한 번 또 뵙고 싶었어요. 이렇게 뵙네요. 네 너무 좋아요. 하지만 방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또 틀이 있어가지고 옆에 일반 청취자분들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틀이 있어가지고 브라운관 같아요. 약간 TV같죠. 역시 TV처럼 보는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 화려한 휴가 때 김지윤 감독님이 김상경은 복지리처럼 영혼이 맑은 사람이라고 하셨대요. 진짜 이게 뭔지 공감이 갑니다. 복지리. 갑자기 오늘 점심 메뉴가 복지리로 가도. 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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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추우니까. 아 맞아요. 이 작품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5572님이 드라마 라켓소년단 보면서 힐링을 했다고 드라마 촬영하면서 같이 연기했던 후배들 막 성장하는 모습 보는 것도 뿌듯하셨을 것 같다고 어떠셨냐고 또 물어보시네요. 제가 이렇게 어린 친구하고 많이 나온 작품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첫 촬영부터 시작해서 대본 연습도 하고 이렇게 보는데 작품을 하면서 성장하는 게 보여서 더더욱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촬영하는 재미도 있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회가 거듭될수록 유연해지는 모습도 좋고 그리고 아주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성격들도 워낙 좋은데 성격 좋은 거에다가 또 열심히 하고 또 라켓소년단이었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굉장히 많이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동도 하면서 연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데 아주 힘든 내색도 안 하고 아주 이 녀석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주 대견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현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저희도 정말 잘 봤던 것 같아요. 4230님이 영화 살인의 추억의 형사 김상경 씨의 연기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더라고요. 범인 잡혔다는 소식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냐고. 아 그때 참 제 인생이 가장 중요한 영화 중에 꼽히지만 항상 이 실화를 다룬 영화였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더 자리 잡은 게 더 다르거든요. 그런데 화선 씨도 옛날 작품 자기가 출연한 거 보면 알겠지만 어떤 영화는 조금 지나면 시대상이 묶기 때문에 약간 촌스러운데 이런 느낌이 드는 작품도 있어요. 그런데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는 지금도 채널에서 많이 재방송을 하는데 그 당시에 봉준호 감독님하고 저희가 저희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이상한 힘이 작용해서 마스터피스라고 그럴까요?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냉철하게 보더라도 요즘도 촌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됐고 거기에 또 미제 사건이었는데 그날 봉준호 감독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이제 정말 어떠냐 이렇게 문자 와서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다. 그렇게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3881님이 예전에 김상경 배우님이 기억하는 게 응징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이번 영화 공기살인도 무척 기대되고 영화 보고 나면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영화 공기살인 다음 주 금요일이죠. 우리 4월 22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룬 영화라고 많이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의사로 등장합니다. 의사로 등장하는데 원인 모를 병으로 가족들을 좀 잃게 되기도 하고 그 주변에서도 사건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결국은 사건을 파헤쳐가는 건데 그게 이제 가습기 살균제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를 어찌 보면 의사지만 피해 가족으로서 수사처럼 파헤쳐가는 내용이거든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되게 안 좋은 참사가 있었지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피해를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평가서에서 보면 거의 그때 팔린 가습기 살균제가 천만 병 팔렸대요. 우리 인구수랑 대비하면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거기 피해자가 거의 관련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95만 명 정도가 간접적이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이 피해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밝혀지지 않은 거죠.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힘일 수 있는데 그 남의 일이 영화를 보면서 내일처럼 느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 영화의 의미일 수도 있겠죠.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 3, 4주 전에 있었던 것처럼 미국에서 수입된 차량용 방향제에서 똑같은 성분이 검출됐어요. 이 얘기는 우리 영화 공기살인 같은 영화를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거죠. 꼭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미리 영화를 받아서 봤는데 그러고 나서 백과 같은 걸 또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서 저도 약간 희미해져서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영화가. 네. 이쯤에서 우리는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계속 영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 씨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는 제가 사연에 있는 게 안성희 선배님이 박중 선배님하고 라디오스타라는 작품에 출연하셨는데 안성희 선배님이 이 노래 나올 때 버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김밥을 드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다시 화해하는 장면이거든요. 저도 울었는데 이 음악을 신청하게 된 사연은 안성희 선배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셨었거든요. 다시 힘내시라는 의미로 제 이 음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2부에서 만나요. 그대와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내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공기살인의 배우 김상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기살인 영화가 기획 단계부터 세상에 나오기까지 6년이 걸렸다고 피해자분들 기업들 감독님이 또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지훈 님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뉴스에서 보고 솔직히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관심을 쏟아야겠습니다. 영화 전에 공부하고 봐야겠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사고사님이 시사회로 먼저 보고 왔는데 영화 초반에 김상경 씨 오열하는 장면 보고 울컥했다고 보내주셔서 저희가 영화 공기살인에서 한 장면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같이 들어보세요. 밀주야 왜 이러고 있어 잠깐 집에 갔다 온다며 장난하지 말고 일어나 왜 이런 장난하지 말고 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영화적으로 이게 보시는 때 놀람을 드리려고 설명 안 할까 했는데 이미 나와서 제가 저에 관련된 사람이 죽습니다. 네 죽어가지고 되게 슬퍼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던 신인데 저도 얼마 전에 언론 배급 시사할 때 처음 봤는데 그 작품이 끝나고서 개봉하기 후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감정들이 좀 있게 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 기억들이 막 또 새롭게 올라오고 근데 참 이게 배우들은 큰 사고를 지난 사람들이 겪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처럼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좀 잊고 사는 듯이 가는데 그 장면이 나오면 그때 감정이 오롯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잠깐 집중해서 들으니까 그 당시에 감정이 느껴져서 마음이 갑자기 싹 재미있다가 엄숙해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저희도 저도 방금 들으면서 순간 울컥했습니다. 영화를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8495님이 예전에 김상경 씨가 시나리오에서 받는 감동으로 작품을 고른다고 들었다고 공기살인의 시나리오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냐고 궁금해 하시네요. 제가 시나리오 볼 때 이제 작품을 선택할 때 기준인데 일단은 제가 이해 못하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라면 관객들한테 온전히 전달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시나리오를 보고 정말 눈물 나는 장면에 눈물이 나느냐 웃음이 나을 때 웃음이 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공기살인은 우리 조영선 감독이 영화 제작사로부터 컨택 받은 게 6년인데 제가 처음 그런 영화가 있다고 저한테 출연 의사를 물어봤던 건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년 중에 마지막 1년 정도가 될 텐데 저는 이제 워낙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룬 영화들을 해봐서 딱 듣는 순간에 이 영화는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 디벨롭 되는 과정에서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배급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투자라는 게 영화라는 게 상업영화도 그렇고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좀 첨예한 사회 이슈를 다룬 작품들은 투자할 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온 뒤에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르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시나리오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회적인 참사를 다룬 작품이지만 이게 너무 루즈하거나 재미없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러닝타임이 지나가기 때문에 영화적인 재미와 사회적인 사건을 같이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무게감을 갖고 이거 혹시 너무 무겁기만 하고 재미없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적으로 재미가 있어서 밝혀내는 재미와 같이 있으니까 꼭 오시면 좋겠어요. 윤산하님이 드라마 술꾼도시 여자들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 이선빈 씨가 워낙 밝아서 김상경 씨랑 케미가 잘 맞았을 것 같다고 영화 공기살인에서 처제로 같이 나오시잖아요. 선빈 씨가 굉장히 성격이 밝더라고요. 워낙 평상시에도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 있으면 둘 다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너무 시끄러워서 선빈 씨가 있을 때는 제가 좀 조용하거든요. 제가 아무 때나 떠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배려를 또 주변에 저만큼 분위기를 떠들게 할 수 있는 놈이 있으면 저는 조용히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선빈 씨가 올 때 아주 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때는 작품에 더 집중을 해서 선빈 씨 보고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저희 시내타운에서도 한번 나오셨었는데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럼요. 에너자이저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선빈 씨가 공기살인 촬영하면서 살도 빠지고 코피가 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대요. 이때 너무 재미있었는데요. 선빈 씨가 그 전에 작품들이 라이트한 작품들이 좀 많았나 봐요. 여기는 일단 실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게감을 많이 느꼈던 거죠. 어느 날 오더니 선배님, 선배님. 저 어제 코피가 났어요. 코피가 왜 났어. 너 코 판 거 아니냐. 코 안 팠는데 코피가 났다고.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코를 파야 코피가 나는데 코를 안 팠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다른 작품으로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이슈된 화려한 휴가나 사내축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는 연기를 할 때 중압감이 다르게 느껴진 게 그 친구가 피해자들한테 내가 좀 잘못하면 이게 좀 악영향이 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선배님한테 네가 이제 훨씬 배우적으로 큰 도약을 하게 될 거다. 이런 거를 해보고 안 해보고는 천지차이다. 물론 다른 작품에 재밌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무게를 가짐으로 해서 배우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잘하죠. 선배님 씨. 이미림 님이 공기살인 기자 간담회 영상 봤는데 서영희 씨가 작품 얘기하면서 울컥하시는 거 보고 같이 마음이 아팠다고 또 서영희 씨가 같이 아내로 나오시죠. 그때 김상경 씨가 네 맘 다 안다. 이런 느낌으로 다독이는데 너무 인상 깊었다고. 그때 배우들은 작품을 언론 배급 시사할 때 거의 처음 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 미리 편집본을 보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촬영 하선 씨도 그랬지만 우리가 촬영을 다 하지만 다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웃긴 게 다 찍은 게 제 작품이 아니고 만들어져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게 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언론 배급 시사 때 보는데 영희 씨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끝나고 시사 딱 끝나고 저를 보자마자 그러면서 이게 너무 마음에 느끼는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감정이 확 올라오셔가지고 옆에 선빈 씨까지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아이가 산소호흡기를 탁 꼽고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일단 콩 하고 떨어져요.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 아주 부지런한 어머니 지금도 말씀하신 분은 어머니라는데 아주 부지런한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그 제품을 사용한 거거든요. 좋대서. 그러니까 더 가슴이 미어지죠. 3830님이 상경님은 작품 끝나면 꼭 조용한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시던데 공기살인 끝나고는 어디 다녀오셨냐고. 제가 주로 준비할 때도 그런 습관이 있는데 캐릭터를 쭉 풀이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딱 시작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내외를 혼자 떨어져서 이제 집에는 아이들도 있고 와이프가 있으니까 절 같은 데도 가고 산에 가고 명상할 수 있는 데 가요. 가가지고 그동안 쌓여온 거를 싹 임무를 정리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자서전을 쓰는데 옛날에는 좀 전생도 한 번 썼었는데 전생은 안 쓰고 탄생부터 해서 그 시점까지 쭉 임무를 써요. 글 쓰는 것처럼 쭉 임무를 쓴 다음에 만들고 그걸 연기한 다음에는 또 혼자서 산에 가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면서 헐리우드 배우들은 정신과를 많이 다닌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게 평범해지면 좋겠는데 아직 정신과 다니는 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저는 오래된 습관이 그렇게 혼자 산을 돌아다니면서 쿨링 다운하는 시간을 가져요. 정리를 하고 5930님이 예전에 김상경 씨가 살인의 추억이나 화려한 휴가 같은 실화 영화를 다룰 때 희생자들의 사진을 다 찾아보고 갖고 있으셨다고 들었다고 이번에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제가 화려한 휴가 화려한 휴가 때도 실제 영정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제 동생 역할로 나오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살인의 추억 때는 봉준호 감독님이 실제 피해자분들의 시신사진을 다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밴드를 띌 때 여중학생의 학생증 사진이 있거든요. 명함 사진. 그게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요.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은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 사건 내용들을 많이 봤고요. 실제 이제 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사연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억울하게 죽으신 막 쌍둥이가 죽기도 하고 임산부가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6949님이 얼마 전에 우연히 남편이 보는 자전거 너튜브 채널을 봤는데 김상경 씨가 산악 자전거에 도전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아신 거죠? 거기 나오셨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너튜브라고 하면 다 알지 않나? 근데 왜 유독 너튜브라고 하지? 하여튼 제가 정확히 얘기 안 하는데요. 그 채널을 보다가 제가 운동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 리얼리티 바이크 쇼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리바 쇼인데 거기서 MTV를 주로 해요. 근데 너무 와일드하고 막 산을 멋있게 타고 나오고 그래서 거기다가 관심이 있어서 댓글을 남겼어요. 근데 거기에 이지식이란 친구가 거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칭으로 식스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또 댓글을 달아서 알게 돼서 그 친구한테 제가 배웠어요. 그래갖고 거기 배우는 모습이 출연을 해서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너무 재밌겠네요. MTV 많이 타십시오. 좋은 운동입니다. 또 뭐 자주 운동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자전거 MTV 자전거도 타고요. 로드 자전거 그냥 사이클이라고 하죠. 로드 자전거도 타고 운동은 골프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다 좋아합니다. 2904님이 예전에 개콘할 때 600회 기념으로 김상경 씨가 나오셨는데 그때 간장게장 쪽쪽 맛있게 드셔서 진짜 예능감 개그감 최고라고 생각했다고 하셔서 저희가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아저씨 여기 앞접시 하나 줘야겠다. 일단 앉으시죠. 소주도 한 병만 주세요. 이효리가 선전하는 걸로 주세요. 야 그래 네 말대로 1대1로 한번 붙자. 오빠 참아. 뭐야? 너 몇 살이야? 그럼 넌 몇 살인데? 오빠 이러지 마요. 나 칠칠이다. 나도 칠칠이다. 난 빠른 칠칠이거든. 와 너무 재밌었네요. 이 때 이슈된 게 소주병을 이렇게 볼에서 돌리는 그거가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유는 제가 대왕세종이라는 작품을 할 때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서수민 PD가 그 개그콘서트의 PD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 좀 600회 특집인데 뭐 이제 개그하는 친구들 말고 배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 그래갖고 출연하게 됐는데 재밌는 게 이 생활의 발견 왜 생활의 발견 이 코너가 생활의 발견이에요. 제가 영화 생활의 발견 했잖아요. 그 거기서 모티브로 제목을 땄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거 나가게 됐는데 제가 게스트로 1호였거든요. 600회 특집 그 이후로 생활의 발견이라는 그 코너에 항상 게스트가 출연했어요. 그럼요. 한번 나와주시니까. 게스트로서는 게스트의 시초가 된 거죠. 재미있게 했어요. 오랜만에. 개그감이 남다르신데 예전에 또 SNL에서는 일명 빙닭 캐릭터를 소환하셨거든요. 별거 다 시키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갔었는데 정말 별거 다 시키죠. 별거 다 시켜요. 혹시 그럼 예능 프로그램도 나오셔도 너무 잘하실 것 같긴 한데 뭐 혹시나 나오신다면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예능은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재미있게 스태프들하고 놀고 재미있게 하는 건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지내는 건 좋아하는데 예능은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떠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할 때 몰입도를 좀 떨어뜨릴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관심 있는 거는 아마 나중에 교양 프로그램 할 거예요. 저는 오히려 다큐 교양 이쪽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프로그램에서 저를 나중에 보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실자가 재미있으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숙님이 목격담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상경 씨 제게는 경주의 남자라고 매우 오래전에 경주여가 생활의 발견이에요. 20년 넘었네요. 그랬군요. 4394님이 저 김상경 씨 꼭 뵙고 싶은데 못 뵙고 마장동에 누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한우 샀는데 진짜 맛있었다. 거기에 사진이 많았다고. 거기에 제 사진을 우리 누나가 거셔가지고 근데 아마 제가 우리 누나한테는 말씀드린 게 있어요. 누나 그래도 배우 동생 얼굴을 걸었으니까 고기에 질이 떨어지면 안 되나. 여러분들이 가시면 고기는 좋을 것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장동 가서 가끔 먹는 게 맛있겠네요. 찾아봐야겠습니다. 8053님이 상경님 오랜 팬이라고 제가 덕질을 처음 시작한 게 상경님이었더군요. 감사합니다. 그때 게시판에 글도 많이 남겨주고 댓글도 많이 써주셨다고 SNS 안 하시냐고 제가 이거 정말 옛날에 우리 옛날 시대 게시판 같은 거죠. 근데 이때 나이도 젊고 청각이었고 혈기방정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 일기장에 일기 쓴 다음에 다음날 보면 그냥 몸둘바를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때 술 한잔 먹고 들어오면 써서 올렸는데 제가 이거를 SNS도 지금 안 하고 그때도 조금 하다가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아니 술을 먹고 술 먹든 안 먹든 떠나서 제 자신을 센티멘탈하게 과장해서 표현해서 나를 괜히 멋있고 그럴싸한 인간으로 막 그리는 게 조금 별로였어요. 그랬고 이게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쓰는 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그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SNS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혹시 인터넷 검색창에 김상경 검색해보시거나 기사 같은 거 자주 하죠. 자주 하시는 거 왜냐하면 배우들은 어차피 공인이기 때문에 알려진 직업이잖아요. 저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댓글을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 그 정도 그러시군요.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김상경 씨와 마지막 이야기 벌써 빠르네. 나눌게요. 네. 박하산의 신혜타운 오늘은 김상경 배우님과 영화 공기살인으로 함께했습니다. 다올 님이 김상경 배우님 지나가다가 밖에서 만나면 인사해도 되냐고 아 저 인사하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맨날 보시니까 처음 보는 분도 저한테는 항상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오서 만났었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언제든지 인사하시고요. 저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선 씨하고는 원래 이게 광고 나오고 이럴 때 사담을 나누고 이럴 때 이게 나눠져 있어갖고 참 그러네요. 아쉽죠. 참 아쉽네. 또 나와주세요. 코로나 좀 풀리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은 공기살인 때문에 오늘 만나 뵀는데 무거운 주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영화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제목이 공기살인이라는 것처럼 그냥 한 편의 스릴러? 병을 밝혀나가는 스릴러 영화 같은 느낌이 많으니까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또 와서 재미있게 보시고 사회적인 의미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내타운은 너무 뭐랄까 편안한 친정집 같은 느낌 언제든지 또 놀라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끝곡은 김장경 씨의 추천곡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온 인생의 회전목마입니다. 이 노래 제가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데 사실 추천한 이유는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최애하는 곡이기 때문에 지금도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사랑합니다. 재밌게 들으세요. 그럼 4월 22일 공기살인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럼 이 곡 들으면서 우리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